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2심 재판에서 일본 관음사 측이 재차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관음사는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민법이 아닌 일본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1953년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도난된 2012년 10월까지 불상을 점유해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됐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부석사 측은 불상은 외구가 약탈했고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를 대리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